주문진 해변입니다. 어제보다 파도가 많이 죽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파도는 셉니다. 정말 오늘은 좀 뭔가 고기가 보여줘야 될 텐데요. 아무도 없는 이 바닷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첫 투망을 던졌습니다. 과연 오늘 여기는 그래도 티는 안 많은 것 같아요. 물은 탁한데 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손맛은 느껴지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물만 잡아 올리나요? 오! 오! 들었네! 뭐예요, 야들? 전어 새끼 같은데? 야들 뭡니까? 복어다! 복어다, 복어다! 우와! 복어하고 전어하고 섞였네! 야, 참! 야들 뭐야, 뭐하는 짓이야? 이야, 비오고 난 다음에 이 복어가 숨어 있었네. 나이즈가 좀 아쉽다. 그러게. 근데 이제 겨울 식량으로 또 비축해 놔야 되지 않을까? 아유, 가위하고 또 가지러 가야 되겠네. 야, 그래도 첫 투망에 그래도 생명체를 이게 도대체 몇 마리야? 한 20마리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작아도 와... 이야, 이거 보고는 이거는 사이즈가 좀 괜찮네. 이거는 새전어 이야, 새전어는 다 살려주고 그래도 첫 투망에 실망을 주지는 않네요. 오, 뭘 봤어. 오, 멋지게 날아갔는데 과연 숭어를 봤을까요? 숭어였다면 투망이 핫꿍치 투망이라서 과연 와, 잡았다. 잡았다. 와, 나이스. 이야, 뭐야, 뭐야. 우와. 깊게 지나가겠네. 이야, 참 눈이 보배다. 오, 도다리까지 봐. 오. 뭐해, 야. 광어야, 도다리야. 광어네. 광어. 광어새끼. 보티치끗하더라고. 오. 광어는 살려주고 보보하고 모찌. 오. 모찌. 모찌 두 마리. 이야, 그래도 생명체가 있기는 하네요. 오. 파도소리 때문에 말소리가 많아요 소리가 잘 안들려 전호네 전호 딱 그 경계에서 맑은 물하고 거기 있는 거 아니 내가 그 딱 들어갔길래 그 자리에서 계속 고기가 나온다 그랬으니만 진짜 차 풀네 들어오겠지 큰게 들어오겠지 그래 큰 거를 한방 쳐야 한방 해야 되는데 그치 전부 소외돈업 파는 거 요런 거 같다 한 접시 5만원 한 접시를 해봐 요거 요만큼이면 한 접시 되거든 남지 않아? 이만큼은 안쓰러지지 이거 많지 그치? 많이 더 있어요 한투망에 5만원 고기 가뭄 요즘같이 고기 가뭄에 이게 웬 떡입니까? 웬 전어입니까? 해야지 흐흐흐흐흐 우와 좋다 남편은 진짜 살려줄라고 해주세요 장대는 살려주고 이야 그래도 저기 뭐야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안 나오니까 재미는 있지 우럭인가? 우럭 아닌가? 눈이 큰데? 아니 이게 뭐예요 형? 놀래미? 글쎄 아이고 귀여워라 다양하게 고기를 본다 나랑 혓노 인물 영양 대물일세 아이고 파레트가 떨어져 나간 거네 파레트 대물일세 응 오늘 최고의 대물일세 여러분도 워낙 빨라? 빠졌어? 저 빠져나간다 아이고 모찌가 한 마리 뚫고 나갔는데 두 마리? 아 두 마리구나 야 그래도 순간 보기도 잘 봤다 아니요 지금 막 치고 나온다 어 망태기진 있다가 어? 어? 망태기를 어떻게? 응 밀어놨어 나왔어 바깥으로? 어 오 손맛이 좋다고 지금 엄지척 했습니다 과연 뭐가 들었길래 손맛이 좋을까요? 어 손맛이 좋다고 엄지척을 했는데 어 손맛이 좋다고 엄지척을 했는데 어 어 어 어 어 어 그래? 어 농어 야 우린 별거 다 나옵니다 농어 야 따봉 이거 농어만 나오네 따봉 따봉 도다리 우와 도다리는 서비스 야 뭐야 야 좋습니다 농어 그렇게 잡고 싶어 했는데 어제 밤에도 안나오는 농어가 음 이야 농어가 나와주네 그러게 오케이 오케이 응 어 오케이 바리 이야 좋습니다 농어도 숨기는 것도 그만 좀 탔대 아 장대 도다리까지 서비스입니다 얘네는 아 굵은게 나와라 너도 그러게 오호 농어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농어 귀엽고 잡았습니다 갑자기 바빠졌어요 고기가 엄청나게 막 고기가 엄청나게 막 주름 초망을 사리는데 고기가 엄청나게 오우 파박한다 지금 오우 오우 아 이거 뭐야? 야들 왜 이래? 그러니까 어구 세상에 세 마리씩이나 오자리에 몰려 있는데 어구 얘도 나란히 나란히 세워봐 야들이 손맛치는걸 아니였는데 빠졌어? 아니야 뭐같이 사뭇가랑 이래 조 만해도 조다리인데 손맛이 없었겠나 조다리 사면 조다리 사면 가만히 말 잘 굳는다 가만히 있어 안해도 어 매매 보여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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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아니 도다리가 저래 작은 것만 아니야 그러니까 크게 하나 나와주면 가자 가자 너네 집으로 가 없어요 고기가 없는데 그나마 전어도 보고 농어도 잡고 고기가 없어서 재미롭게 친구도 갑니다 다음에 뵙시다요